탕카니카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무무작살을 완성해가는 병만 족장 병만 바라기 규한도 족장을 따라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물고기 산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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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물고기를Act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what kind of smoke is that we can survive 과연 물고기 산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아멘 한 마디만 잡고 줄게. 두 군데에서 한 마디만 잡고 줄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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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가지 않아요. 너무 힘들어. 너무 빨라 족장표 작살과 함께 병만족 모두가 도전한 탕카니카의 낮사냥 낮에는 물고기들이 빨라 사냥이 어렵다는 걸 확인했을 뿐 제대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셨어요? 아 모르겠어요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요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이 탕카니카 호수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정체 모를 불빛들이 반짝이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 원주민들이 밤낚시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든 것 이제 병만족도 그들처럼 밤사냥에 나서기로 합니다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나 타고는 완전히 틀려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한 물결을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한 1m 정도까지 가도 움직임이 없어요